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최애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르테디 꽉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포디카에서 가장 연장자 그리고 기능장을 맡고 있는 고훈정입니다 저는 포디카에서 얼굴과 그리고 좀 덜 떨어지는 개그를 맡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저는 포디카에서 고운 파트와 또 막내를 맡고 있는 이별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디카에서 저음과 외국어를 맡고 있는 손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포디카가 최플리를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최플리가 음악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오늘 저희도 정규 4집 앨범이죠 메타포닉을 플로에서 제대로 저장해보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앨범에 수록된 노래뿐만 아니라 포디카의 작업기까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도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럼 먼저 앨범 소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들 이 앨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이 샵 해시태그 하나씩 붙여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샵 웅장충 정말 이번 메타포닉은 저희가 그 전에 아주 미니멀하게 한 적도 있고 그냥 오케스트라와 한 적도 있지만 이 정도로 이거 판에 키워본 적은 없어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갖다 넣었기 때문에 웅장충에 맞지 않을까 난 조금 매운맛으로 샵 꽉 잡아라 꽉 잡아라 좀 뭐 샵 귀소름 귀호강에서 귀소름으로 샵 레이저쇼라는 앨범이 나왔고 이제 지금 전국투어를 하고 있는데 투어 공연에 오시면 레이저쇼를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번 앨범에 포토카드를 4장을 다 넣었다 하나에 자랑하니까요 가끔 다섯 장 나오기도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다섯 장도 나오더라고요 저희 메타포닉 앨범에는 총 10곡의 노래가 담겨져 있고요 최애 플레이스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다 알려준다고 할 만큼 꼼꼼하게 작업 얘기 음악 얘기를 나눠볼 거니까 지금부터 저희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세요 플로 한정판 메타포닉 리스닝가이드 점집 아니 저걸 왜 읽으세요 압축 풀어야 되니까요 아 그건가요? 자 누를 준비하세요 누르는 우리가 누른 거? 자 1번 트랙이에요 자 제가 클릭해볼게요 제목 메타포닉 오버쇼 아 오버쇼 말 자체가 사실 뭐 다 아는 말이죠 서곡 뭔가 듣기만 해도 어? 뭐 온다 이거 이거 뭔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 앨범의 방향성을 설명해 주는 느낌이랄까 근데 음악을 들어보면 진짜로 처음에 고요하게 시작을 하다가 뭔가 난 예전에 그 퍼스픽픽 림이라는 영화도 써오르고 아 그 로봇이 로봇이 엄청난 근데 말도 안 되는 크기 로봇이잖아 정말 웅장하죠 100미터 되잖아 남아보는 로봇이 그런 스케일의 어떤 뭔가가 다가오는 바다에서 이렇게 확 사실 오페라의 소곡에서도 그 오페라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과 분위기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테마가 들어가 있죠 힌트죠 힌트예요 특히나 어떤 힌트를 많이 가져왔냐 바로 이어지는 곡 밤의 여왕 아리아 여기에 대한 테마가 오버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찾아 듣는 재미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건너뛰게 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 트랙도 같이 소개를 해볼게요 제목은 The Sound of Silence입니다 약간 사일런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태진씨가 사일런 사일런 아니죠 사일런이죠 사일런 사이먼 앤 가펑 크리스 아주 뭐 희대의 명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불의 명곡 경연곡이기도 했고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집의 컨셉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서 시도를 해보고 이거에서 확장성을 한번 가져가보자라는 시도였죠 사실 이런 TMI 질문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불의 명곡 같은 그런 경연 프로그램에 나갈 때 그 노래를 고를 때 우리 포르테디 꽈트로만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라는 제비 뽑기 아닌가요? 사실 어떤 기준이라고 따지면 저희 4명이 딱 갑자기 어? 괜찮겠는데? 이렇게 긍정적이게 생각할 때 그게 맞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겹치게 되면 제비 뽑기가 되는데 불의 명곡에서 선곡의 기준은 제비 나이스 제비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The Sound of Silence는 사실 그 당시에도 입소문이 이렇게 퍼지면서 역주행으로 다시 큰 인기를 몰게 된 그런 곡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포드카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는 언젠가 역주행하지 않을까? 혹시 하는 거 있어요? 데스티노? 저는 데스티노 괜찮은 것 같아요 선글라스가 없으면 잘 부르기 쉽지 않은 노래거든요 데스티노는 저희 곡 중에서 가장 템포가 좋고 언젠가 그런 화제의 일일 드라마에 쓰일 수도 있어 오케이 데스티노 동의합니까? 동의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모르는 거야 자 최애 플레이리스트 이제 5번 트랙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4집 앨범의 첫 번째 타이틀 곡입니다 아 엠 아이언 몬스터? 아 네 엠 아이언 몬스터는 무조건 뒤에 물음표? 물음표는 없지만 약간 얘기할 때 엠 아이언 몬스터? 내가 괴물인가? 아닌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괴물인가? 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긴가민간은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긴가민간 상황인 거죠? 어느 정도 인정도 하는 거죠 괴물인 것 같은데 진짜 괴물인가? 내가 괴물인가? 아하하하하하하 바본데?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모르는데? 이거 난 괴물인지 모르겠어 나는 괴물이야 나 괴물이야 괴물이 아닌 애가 괴물이라고 착각하고 그렇지 이 테마 자체는 프랑켄슈타인의 테마를 가지고 와서 어떤 존재인가? 이러면서 의심을 품는 그냥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곡은 정말 녹음하면서 되게 힘들기도 했고 특히 이 부분 어려웠다 이건 별이 얘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노래가 그냥 높아요 맞아요 너무 높고 너무 높아 고음 구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별이한테 이거 좀 낮춰야 되지 않겠니? 나는 못할 것 같아 좀 낮추자야 된 별이가 아니야 형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내고 말 거야 하고 정말 각오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해낸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키를 낮출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 포르테디 꽈트로에서도 이렇게 좀 고음역대 노래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특별히 이 곡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후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후주가 50초가 넘어요 이 후주가 그냥 듣기만 해도 뭔가 웅장해지고 굉장히 그 메타포닉의 한가운데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메타포닉은 가상단어 저희가 만든 단어인데 이 추상 가상 소리 두 합성어인데 테마를 꽉 잡아주기도 하고 이걸 공연장에서 이 음악과 함께 조명과 레이저와 함께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음 트랙으로 넘어갈게요 6번 트랙이자 이번 앨범의 두 번째 타이틀곡 오피리아 소개해드릴게요 햄릿의 빙기 여행인 오피리아입니다 아름다운 비교 테마가 어울리게 얹어지면서 굉장히 특별한 뉘앙스의 노래가 된 것 같아요 첫 가이드 받았을 때 이게 원래 가이드 할 때는 그 없는 가사라는 말을 더 만들잖아요 그렇죠 지구상에 없는 이러면서 했었는데 거기에 또 한글 가사가 입혀지니까 더 긴장감이 많이 생기고 오피리아 그 픽처를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무게감도 있고 만약 오피리아를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누구와 들으면 좀 더 좋게 들릴까요? 아침 7시에 아침 7시요? 저기 아침 7시 엄마랑 들으면 엄마랑 잠이 깨요 아하 스펙타클하고 뭔가 영화 다 보고 끝나고 마지막 음악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 음악을 들으면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햄릿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음악을 들으면 공연장에서 딱 그 의제에 앉아서 메타포니 콘서트장에 딱 앉아서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공연 오시라는 소리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이거를 인스트를 또 앨범에 넣었잖아요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감독을 주기 때문에 아 그럼요 이미 그 음악만으로도 나는 오후 1시 반 정도에 1시 반 갑자기 급 양양 고속도로를 즉흥으로 양양으로 떠나면서 양양으로 출발하면서 한 중간쯤 내린천 휴게소 좀 왔을 때 디테일하다 딱 오필리아를 듣고 내린천 휴게소에서 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포르테디 콰트로의 메타포닉 앨범 전곡을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저장 완료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상관없이 들으면 좋은 노래니까 포디 콰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 저희가 한 번 더 플로에 찾아옵니다 봄의 추억이 있는 각자의 최애곡 소개해드릴 테니까 오늘처럼 꼭 놀러와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르테디 콰트로의 고훈정 김현수 손태진 이별이었습니다 안녕 같은 옷으로 봬요